대전시가 지난 3년 동안 주요 도로 교통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3년 동안 주요 도로 통행 속도는 대부분 감소했고, 지난해 통행 속도가 가장 낮은 도로는 보문로이며, 대전 전화국 내거리에서 대구 5거리 방면의 통행 속도가 시속 16km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앙로 목척교에서 대전역 4거리 방면과 계롱로 갈마 3거리에서 갈마 4거리 방면 등이 통행 속도 시속 20km 이하 수준으로 혼잡 수준이 높았습니다. 또 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요일과 시간대는 금요일 오후 6시에서 7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가 오는 날에는 평상시보다 시속 2.3km가량 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발음은 전통타임의 채널 hitters 45번과 시 ustane 59번입니다. 다음에서 정말 멈추지 않고 간절히 всем이 obtengaliga 높은 상황현대입니다.